한국국토정보공사 김강삭거리 팬플로 좀 들어가주세요 여기 금방 오신 분들 계시는데 팬플로 저희는 팬플로 저희는 저희 대표님 위주로 해서 저희는 오카리나에요 이탈리아악기인데 이것도 흉픽으로 만들었구요 저희 팀 이름은 팬타곤가 악동들인데 악이 뭐 악당의 악이 아니고 여러분 즐거울 악의 악봉 같이 음악을 함께한다는 그런 의미의 악동들입니다. 인사드릴게요. 배꼽 인사 카려 여러분 송개님 나오는 대로 저희는 해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. 눌러주세요. 우바 큐 박수 액 후 오 액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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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